랜선 마음쇼 세션 후기네요 수연심님 사연이에요 장지연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 2일 제6회 랜선 마음쇼에서 헤라님의 마음 세션을 받은 수연심입니다 우선 2021년을 시작하는 첫 랜선 마음쇼에 세션자로 뽑아주셔서 새해 선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쁨과 영광을 주신 헤라님과 영채마을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친엄마와 떨어져서 아빠와 새엄마의 방치 아래 어린 남동생하고만 지낸 힘들고 외로운 세월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에도 수없이 엄마 엄마하고 부를 일이 많았을 텐데 저는 부를 엄마도 아빠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눈만 마주쳐도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아주 모질게 때렸습니다 제 곁에는 오로지 한 살 어린 남동생이 누나 누나 할 뿐이었습니다 밥 먹는 횟수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혼자 수도가에서 배를 채웠고 배고파하는 불쌍한 어린 동생을 먹이기 위해 가게에서 빵도 훔쳐보았고 새엄마에게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를 하루 종일 배회했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은 친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남동생이랑 무작정 걸어서 기적적으로 친엄마를 찾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의 추운 기억과 아픈 상처는 평생 어두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제3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어린 날을 보호해주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버려버린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을 만큼 원망하며 살았고 새엄마 친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걸핏하면 두들겨 맞고 사랑한 자라 받지 못하고 잘한 수치당한 약자라는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도 약자가 아닌 척 가식 떨고 포장하며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로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앞으로 다시는 절대 공격당하는 수치스러운 약자가 되지 않겠다고 나의 사랑받고 싶은 예쁜 약자 마음조차도 되려 수치주고 약자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 그 힘든 짐들을 끙끙지며 지금껏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사랑받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하고 약자를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더욱 공격당할까 봐 참는 살기로 이를 바득바득 깔며 버티듯 살아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조차도 단 한 번도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너무 미안하다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거나 이해받은 적 없는 나의 버려진 아픈 마음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꽁꽁 봉인해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아팠던 저의 약자의 아픈 마음을 혜란님께서 랜선 마음쇼에서 강력한 영체의 사랑과 보호의 힘으로 평생을 따라다닌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의 빙의 껍질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내 아픔을 다 알았어 안전하단다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혜란님의 말을 듣는 순간 폐에서는 슬픔과 외로움을 땜처럼 내보냈고 온몸은 정기에 감전된 듯 손끝까지 찌릿찌릿하게 살기로 참았던 그동안의 두려운 마음 에너지들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란님의 손으로 약자인 저를 보호해 주시며 지탱해 주셨고 영체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동시에 저의 약자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던 고통스러운 마음의 올가미는 벗겨져 나가고 태산같이 든든한 영체의 보호막 결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세션 후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동안의 상처로 파내어진 자리에는 국밥같이 든든한 따뜻한 영체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세상의 모든 약하고 귀엽고 예쁜 것들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는 온통 사랑받고 싶은 예쁘고 귀여운 마음들로 가득함을 보았고 그 속에서 나 또한 사랑받고 싶은 약자임을 동시에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싶은 강자임을 그 모든 마음들이 나임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나의 약자를 무용짐을 취급해버리고 마음을 무시한 것을 참회합니다 마음을 무시한 죄로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약자를 인정하고 상대의 강자를 인정하겠습니다 제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센 척했던 저의 교만한 애고를 영체어 당신 앞에 참회합니다 영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저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기꺼이 당신 앞에 약한 저를 고백하겠습니다 영체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헤라님 저는 헤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 이게 이야기에 너무 진심이 담겨서 제가 눈물이 나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헤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헤라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헤라 엄마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엄마도 너 없이는 못 살아요 엄청 사랑한다 헤라님의 마음쇼는 영체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무대입니다 헤라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은 기적이십니다 헤라 엄마께 저를 데려다 준 저의 고통에 감사를 아우 어떻게 이야기에 나올리냐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고통에 감사를 한다 고통이 뭐죠? 약자죠 아픔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삶에 온 자기의 고통 자기를 아프게 한 약자의 아픔을 버리고 수치주고 미워하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온 내 고통에 감사합니다 내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내 수치를 인정합니다 기꺼이 나라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내 자랑입니다 내 약자의 아픔이 내 고통이 내 사랑이고 나를 지금에 있게 해준 감사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절대 약자의 아픔 안 보겠다고 미움도 안 보고 열등이도 안 보겠다고 나 사랑이고 잘난 척하고 우월이라고 이런 아기는 아직 모른 거야 근데 이 아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헤라 엄마께 저를 데려다 준 저의 고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기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거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이 아기가 그 고통을 드디어 끌어놨다는 얘기고 이제 이 아기의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하죠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그 고통이 축복인 줄 알고 아픔도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열등이도 받아들이고 수치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참 인간이 되고 여러분은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삶 속에 미움이 없을 수 없고 수치와 열등이와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삶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걸 묵묵히 인정할 때 여러분은 큰 인간이 되고 담대한 인간이 되고 멋진 인간이 되고 사랑의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그게 당당한 인간이고 헤라 엄마가 당당한 이유는 저의 아픔 저의 수치 저의 열등이 저의 미움을 나라고 당당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제 미움을 막 보여주잖아요 저의 수치를 막 까발리잖아요 열등이도 까발리잖아요 인생에서 어떻게 미움도 안 쓰고 열등이도 안 쓰고 수치를 안 당합니까 그 열등이와 미움과 질투와 빼앗긴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아픔이며 수치며 고통인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 아기가 그걸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아기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제가 크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고통에 감사한다고 하죠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요 해라 엄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아가 이미 보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보답하는 건 제가 제발 좀 인정하라고 하잖아 아픔과 고통 중 나라고 미움도 나라고 수치도 나라고 그걸 인정 안 할 때 교만한 거예요 나는 사랑이고 나는 존경이고 나는 우월이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이럴 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열등합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할 때 그게 진정한 인간이고 그때 그 아픔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구원 받거든요 그때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멋진 사람 되고 그때 해라 엄마는 행복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너무나 입으로는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리는 알아듣지만 절대 못하잖아 수치가 나라고 미움이 나라고 열등이가 나라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너무 안 해주니까 제가 브이로그까지 올려서 제가 막 벌 주는 것도 보여주고 상 주는 것도 보여주고 막 미움 쓰는 것도 보여주고 제 열등한 스승도 인정하고 요즘 아주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어요 열등한 스승을 얼마나 나를 수치 주고 열등이로 몰아넣는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프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미움 줄 때 내가 여러분의 미움이 다 내 미움이라고 느끼니까 보세요 이렇게 막 다 일어나는 게 뭐야 제가 막 봤잖아요 그 미움을 인정해주고 미움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멋있고 위대한 인간이야 제발 좀 그 막 사랑받은 사람 착한 사람 성모 마리아 테레사 수녀 이런 마음만 붙들지 말고 위대한 사람만 붙들지 말고 아주 아주 수치스런 창녀나 아주 아주 돈이 없어서 아픈 거지라든가 아주 아주 세상에 어둡고 빛바닥에 있는 그런 비천한 마음들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때 위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지 낮아지고 싶지 않은데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때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게 본다는 건 뭐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야 절대로 입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가 몸소 존재가 낮아진 걸 보일 때 그걸 보고 감동한 아가들이 따라서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동받아서 낮아지면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되고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연 씨 마가가 나를 어우 울리네 저는 이럴 때 굉장히 해라엄마한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아픈 아가들이 자기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말 이게 고백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 아우 너무 행복하네요 아 ooh 아 아 productions 아 놈 гар 아 Kom 아 baru 아 misconception 아 아 아 지 아 아멘